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계획 세웠던 거는 아이랑 함께 이걸 좀 하려고 했죠. 지금 고1 3월 모의고사 영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to whom in make a son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께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낼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. 저도 많이 썼었고요. 이런 문장을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것도 모르고 컨선도 아마 모를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걸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안 되는 걸로써 시작을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랑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거나 다 읽고 다 해석 가능해진다. 한국어처럼.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시점에는.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때 고1 모의고사부터 수능 지문 요 사이에 난이도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연습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고1 모의고사보다 쉬운 지문으로 시작해서 가속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체 이만큼의 목적지.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읽고 직톡직히 할 수 있다는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더 빠른 길을 지금 탐색 중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아이한테는 이게 맞아요. 고1 모의고사보다 더 쉬운 지문으로 시작해서 가속도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보내드린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유튜브 채널인데 이 사람이 부검 시리즈 옥스포드나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자막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. 다 읽어주는 거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 정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. 왜? 이게 지금 될랑 말랑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때로는 틀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거기에서 첨삭을 해나가는 게 그러면서 속도를 붙여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아까 첨삭을 하면서 아이에게 1부터 5형씩까지 문장 만드는 거를 요즘에 하나씩 해서 다섯 문장 만드는 거에서 두 개씩 해서 열 문장으로 만들어라 라고 숙제를 좀 변경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문장씩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따가지고 주어에다가는 파란색 표시, 동사에다가는 빨간색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해석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어요. 일단 오늘은 문장 하나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무거나 하면 돼요. 여기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한 문장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듯이 해서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보고 내일 두 문장, 모레 세 문장, 그 다음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려가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첨삭하고 아이가 잘 못하는 거 보고 잘하면은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속도 여기서부터 만들 거예요. 여기 지금 딱 좋아요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수업 참 계획이 아니라 요약 드려야 되잖아요. 네 이거를 같이 해봤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모토파일럿 모드라고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. 사람도 똑같아요. 사람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는데 아예 오늘 아까 저한테 혼난 부분이 있었거든요. 동사 찾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맞는데 제가 볼 때 아이가 0.1 몇 초 뭐 이 정도 간에 잠깐 동안 딴 생각을 했거나 그런 걸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. 아무 말이나 했는데 굉장히 잘못됐죠.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자신이 모토파일럿 모드에서 실수한 거 파악하면서 계속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왜? 따라잡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. 네,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